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장 종합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자, 모두들 성문기초영문법 책 28쪽을 보세요. 닥터짱 선생님과 공부했던 기본 문법 설명과 지난 시간 연습문제를 풀면서 공부했던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1번 문제는 주어진 문장들을 지시대로 바꾸는 문제죠? 문제 먼저 듣고 시작할게요. 올드는 형용사로 오래된, 낡은 이런 뜻이니까 이것은 매우 오래된 집이다, 이런 말인데 이 문장을 감탄문으로 고치라고 했죠? 감탄문에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과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는데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what, 어나, 언,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감탄부호 이렇게 되고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how, 형용사나 부사, 주어, 동사, 감탄부호 이렇게 된다고 했죠? 문제에서는 명사 house가 있는 걸 보니까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써야겠네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의 어수는 what, 어나, 언, 형, 명, 주, 동 이렇게 되죠? 관사, 어, 형용사, 올드, 그리고 명사 house를 각각 집어넣어 보면 what, 언, 올드, 하우스, 그리고 주어, 동사가 와야 하니까 this is 이렇게 되죠? 원래 문장에서는 부정관사 다음에 올드를 수식해주는 부사 very가 있었으니까 어를 썼는데 감탄문으로 바뀌면서 부정관사가 올드 앞에 오게 되니까 언으로 바뀐다는 것도 주의해야겠죠? 감탄부호도 빼먹지 말아야겠죠? 정답은 what, 언, 올드, 하우스, this is 이렇게 되고 이것은 정말 오래된 집이구나 이런 말이죠? 다음 2번, 문제 먼저 들어보세요. 2번은 주어진 문장을 부정문으로 고치라고 했죠? 자, 문제부터 볼게요. try는 동사로 노력하다, 해보다 이런 뜻인데 동사 변화에 주의해야겠죠? y를 i로 고치고 ed를 붙여서 try, tried, tried 이렇게 변하죠? 우리 문제에서 보면 지금 과거가 쓰였죠? 그리고 try to 부정사하면 뭐 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뜻이니까 he tried to, 그는 뭐 뭐 하려고 노력했다. 다음 pass는 동사로 통과하다, 합격하다 이런 뜻이고 examination은 명사로 시험 이런 말이니까 pass the examination은 시험에 합격하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그는 시험에 합격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뜻이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try와 같은 일반 동사가 있는 평서문을 부정할 때는 do not이나 don't를 쓰면 되는데 시제가 tried로 과거니까 역시 조동사 do의 과거 did를 써서 did not이나 didn't를 써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he didn't try to pass the examination 이렇게 되고 그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did not이라고 해서 부정문을 만드는 조동사가 앞에 왔으니까 뒤에 나오는 본동사는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것이죠? tried가 try가 됐다는 거 주의해서 보세요. 그럼 다음 문제 보죠. 다음 3번 문제 들어보세요. 3번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고치는 문제죠?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Where does she live? 그녀는 어디에 사니? 일단 우리말로 한 문장으로 고쳐보면 나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죠? 영어로는 어떻게 고칠까요? 이런 경우에는 간접 의문문을 쓰면 되는데 Where does she live?를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어서 no의 목적어로 연결해주면 되죠? 자, 간접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2장에서 공부했었죠? 그래도 다시 한번 보고 가죠? 일단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를 그대로 접속사로 사용하고 의문사가 없으면 if나 whether를 접속사로 사용하면 되죠? 어순은 평소문의 어순, 즉 주어, 동사 순으로 바꿔준 다음에 시제를 일치시켜주면 되죠? 그러니까 의문사 where가 있으니까 where를 접속사로 쓰고 does she live?를 주어, 동사의 순서로 바꾸니까 she lives 이렇게 되죠? 그리고 no의 목적어로 써주면 되니까 정리하면 I don't know where she lives 이렇게 되죠? 뜻은 나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 이렇게 되겠죠?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의문사는 그냥 두고 그 다음을 평소문의 순서로 고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문이 되니까 앞에 조동사 does가 빠지면서 leave도 다시 lives가 되는 거 꼭 주의해야겠죠? 의문사, 주어, 동사 이런 어순도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4번, 문제 들어보세요. Must not 동사 원형은 뭐 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금지의 뜻이고 in red ink는 붉은 잉크로 이런 말이니까 you must not write a letter in red ink 붉은 잉크로 편지를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인데 이 문장을 명령문으로 고치라고 했죠? 이 문장을 명령문으로 고치면 지금 금지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빨간 잉크로 편지를 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부정명령문을 만들어야겠죠? 부정명령문은 don't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쓴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don't write a letter in red ink 이렇게 되겠죠? 뜻은 아까도 나왔지만 붉은 잉크로 편지 쓰지 마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다음 5번, 문제 들어볼게요. clean은 형용사로 깨끗한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문장에서 clean은 청소하다 이런 뜻의 동사로 쓰였죠? she cleans the room 그녀는 방을 청소한다 이런 말인데 이 평서문을 간접명령문으로 고치라고 했죠? 간접명령문은 let,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 쓰죠? 자, 주어인 she가 let 다음에 목적어가 되니까 목적격 her로 바꿔서 let her clean the room 이렇게 되겠죠? 뜻은 그녀가 그 방을 청소하도록 해라 이런 말이죠? 상대방을 통해서 그녀에게 명령을 내리는 간접명령문인 거죠? 다음 6번, 문제 들어보세요. six, he did his homework did는 do의 과거형이죠? do가 일반 동사로 쓰이면 하다, 행하다 이런 뜻이고 do, did, done 이렇게 불규칙 변화하는 거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homework는 숙제인데 do, wants homework 이렇게 하면 숙제를 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he did his homework 그는 숙제를 했다 이런 말이죠? 문제는 이 문장을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바꾸라고 했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문장에 있는 did가 조동사가 아니라 뭐 뭐 하다 이런 뜻의 일반 동사니까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 또 다른 조동사 do를 써줘야 한다는 것이죠? did his homework 이렇게 과거형을 썼으니까 조동사는 need를 써야겠네요. 우선 부정문부터 만들어보죠. didn't를 넣어주면 되는데 didn't라는 조동사 다음에 오는 일반 동사는 원형으로 써줘야 하니까 didn't do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he didn't do his homework 이렇게 되고 그는 그의 숙제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죠? did가 동사 원형 do가 된다는 거 꼭 주의해서 보세요. 다음 의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문제의 동사 did가 본동사고 과거형이니까 문장 맨 앞을 조동사 did로 시작해서 의문문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did he do his homework 이렇게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조동사 did가 앞에 왔으니까 본동사 did는 원형 do로 바꿔 써야겠죠? did he do his homework? 그는 그의 숙제를 했니?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 2번 문제는 의문사에 관한 문제인데요. 의문사에는 어떤 것들 있죠? who, where, when, what, how, why 이런 것들이 다 의문사죠? 2번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의 예문들은 이런 의문사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옐들이니까 문제를 다 풀고 나서도 꼭 잘 익혀둬야겠어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2번, 괄호 속에 알맞은 의문사를 써넣어 대화를 완성시켜라. 1번, question blank are you going to 광주? answer because I want to see my friend. Q는 질문 이런 뜻의 question의 약자고요. A는 대답 이런 뜻의 answer의 약자죠? 자, 문제 보면 blank are you going to 광주? be going to 플러스 당소는 진행형으로 어디어디에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랑 어디어디에 가려고 하다 이런 뜻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죠?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일단 괄호를 제외하고 첫 번째 뜻으로 한번 해석해 보죠. 의문문이니까 너는 광주에 가고 있니? 이런 말이죠? 대답하기를 because 왜냐하면 I want to see my friend. 내 친구가 보고 싶기 때문이야. 대답에서 because를 써서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말했으니까 질문에서는 너는 왜 광주에 가니?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그러니까 왜 라는 이유를 묻는 의문사 why를 넣어서 질문을 완성하면 되겠죠? why are you going to 광주? 너는 왜 광주에 가려고 하니? 대답은 because I want to see my friend. 내 친구가 보고 싶기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답을 넣은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2번 question blank did you go there? answer I went there on foot. 대답부터 해석해 볼게요. on foot은 걸어서 도보로 이런 뜻이니까 I went there on foot. 나는 걸어서 거기에 갔어. 이런 말이죠? 대답에서 거기에 간 방법 즉, 걸어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거기에 갔니? 이렇게 물어야겠죠? 어떻게 라고 방법을 묻는 의문사 how가 오면 되겠죠? how did you go there? 너는 어떻게 거기에 갔니? I went there on foot. 나는 걸어서 거기에 갔어. 네이티브 선생님의 발음으로 대화 다시 들어보세요. how did you go there? I went there on foot. 다음 3번 question blank long does it take to go to the station? answer it takes about 10 minutes by bus. take는 동사로 시간이 걸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정사 이렇게 쓰면 사람이 뭐 뭐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이런 말이 되죠? 예를 들어서 it took me four hours to finish it. 이렇게 쓰면 내가 그것을 끝마치는데 내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럼 역시 대답부터 해석해 보죠. It takes about 10 minutes. 약 10분 걸립니다. By bus, 버스로. 즉, 버스로 약 10분 걸립니다. 이런 말이죠? 대답이 버스로 10분 걸린다.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질문이 와야겠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물을 때는 how long을 쓰죠? 그러니까 how long does it take to 부정사 이렇게 쓰면 take가 시간이 걸리다. 이런 뜻이라고 했으니까 뭐 뭐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how가 되고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립니까? to go to the station. 역에 가는데 즉, 역에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말이죠? 대답은 It takes about 10 minutes. By bus. 버스로 약 10분 걸립니다. 이렇게 했었죠? 정답 넣어서 대화 들어보세요. 다음 4번 Question Blank, did you go with him? Answer I went to the zoo with him. Blank, did you go with him? 이렇게 물었죠? 괄호를 먼저 빼고 해석을 해보면 너는 그와 함께 갔니? 이런 말인데 대답이 I went to the zoo with him. 쥬는 동물원 이런 뜻이니까 나는 그와 함께 동물원에 갔어. 이렇게 대답했죠? 너는 그와 함께 갔니? 나는 그와 함께 동물원에 갔어. 이렇게 되니까 질문에서는 그와 함께 어디에 갔니? 이렇게 물었어야겠죠? 그래서 to the zoo 라는 장소를 묻는 의문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라는 장소를 묻는 의문사 where를 넣으면 되겠죠? Where did you go with him? 너는 그와 함께 어디에 갔었니? I went to the zoo with him. 나는 그와 함께 동물원에 갔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답 넣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Where did you go with him? I went to the zoo with him. 다음 5번 question blank is longer than this pencil or that one answer this is longer than that pencil 대답부터 먼저 해석해 볼게요. longer는 형용사 long의 어미에 이아를 붙인 비교급으로 더 긴 이런 뜻이죠? This is longer than that pencil 이것이 저 연필보다 더 깁니다. 이런 말이죠? 질문을 보면 blank is longer than this pencil or that one 이 문장에서 원은 펜슬을 받는 대명사니까 that one은 that pencil이 되겠죠? 그리고 이 문장은 비교 대상이 5어로 연결되는 선택 의문문이죠. 즉 어느 것이 더 깁니까? 이 연필입니까? 혹은 저 연필입니까? 이런 뜻이 되어야 하니까 어느 것 이런 뜻을 가진 의문사 which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which 비교급 A or B를 쓰는 것이죠? A와 B 중 어느 것이 더 뭐뭐합니까? 이런 말이 되겠어요? Which is longer than this pencil or that one 이 연필과 저 연필 중에 어느 것이 더 깁니까? This is longer than that pencil 이것이 저 연필보다 더 깁니다. 이런 말이죠? 자, 정답 넣어서 한 번 들어보세요. 다음 연습 문제 3번은 2장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문장의 종류와 3장에서 배웠던 문장의 형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다들 기억하죠? 그럼 함께 풀어보죠. 3번 다음 단어를 사용하여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라. 1번 단어들부터 살펴볼게요. box, father, my, mate, a, me, for 이런 단어들이 있네요. 먼저 단어 뜻부터 한 번 보죠. box 명사로 상자 이런 뜻이고 father 역시 명사로 아버지 이런 뜻이죠? my는 소유형용사로 나의 이런 뜻이니까 반드시 나의 무엇무엇 이런 식으로 명사 앞에 와야죠? made는 make의 과거형이고 부정관사 어가 있네요. 그리고 me는 1인칭 목적격으로 나를 이런 뜻의 대명사죠? 전치사 for는 뭐뭐를 위해, 뭐뭐에게 이런 뜻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표가 있으니까 평서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make, a, b를 이용하는 건데요. a를 사람이라고 하고 b를 사물이라고 했을 때 make, a, b 하면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이런 뜻이죠? 사형식인 make, a, b를 삼형식으로 make, b, for, a 이렇게 써줘도 같은 뜻이죠? 그런데 문제에 보면 for도 나와 있으니까 make, b, for, a를 써서 문장을 완성해야겠네요. 그럼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주어가 먼저 와야 하는데 me는 목적격이니까 명사인 box나 father 중에서 한 가지가 주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다음에 나올 동사 made가 만들다 이런 뜻이니까 사람인 father가 주어가 돼야겠네요. 자, 이제부터 사용한 단어는 하나씩 지워나갈게요. 주어 다음에는 동사 made가 오겠죠? father made 이렇게 되고 다음 사물에 해당하는 미는 max가 오면 되겠죠? 그리고 사람에 해당하는 a에는 m를 넣어서 for m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이제 my랑 부정관사 어가 남았는데 max는 보통 명사니까 부정관사 어를 붙여줘야겠죠? mybox도 가능하지만 문장 해석상 맞지 않죠? 그리고 my라는 소유 형용사가 남았는데 명사인 father 앞에 써서 나의 아버지, my father 이렇게 하면 좋겠죠? 마침표도 잊지 말아야겠어요. 그래서 my father made a box for me 이렇게 되고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상자를 만들어 주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make와 같은 수요 동사를 이용해서 사형식 문장을 만들거나 이것을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정답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2번 그리고 물음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의문문을 만들어야겠죠? 자, you라는 주어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두 개 있고 our aren't 즉, 비동사도 두 개가 있죠? 이 문장의 포인트는 이렇게 주어랑 본동사가 두 개씩 나오는 문장으로 부가 의문문을 써주는 것이죠? hungry는 배가 고픈 이런 뜻의 형용사인데 hungry라는 단어랑 비동사가 있으니까 be hungry 하면 배가 고프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죠. 자, 주어 you로 시작하고 hungry는 비동사랑 같이 써서 are hungry 이렇게 하면 너는 배고프지 이런 뜻의 문장이 되죠? you are hungry 다음에는 부가 의문문이 와야 하니까 커머를 찍고 앞이 비동사 are의 긍정이니까 뒤에는 부정 의문문을 비동사의 부정 aren't를 써서 aren't 그리고 주어 you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다시 한 번 you are hungry aren't you 또는 앞 문장을 먼저 부정문으로 만들고 뒤에 긍정의 의문문을 덧붙여도 되는데 그렇게도 한 번 만들어 보면 you aren't hungry 커머 are you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하면 첫 번째 만든 문장 you are hungry aren't you 너 배고프지? 그렇지 않니? 이런 뜻이고 두 번째 you aren't hungry are you 이렇게 하면 너 배 안 고프지? 그렇지? 이런 뜻이 되겠네요. 정답 다시 들어볼 텐데 위에 거 하나만 들어볼게요. 다음 3번 sister, my, go, did, yesterday, to, not, 대구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죠. sister는 명사로 여자 형제를 말하죠. my는 소유형 형사로 나의 이런 뜻이고 go는 동사로 가다 이런 말이죠. need는 두 동사의 과거형이고 yesterday는 어제 to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고 not은 부정어 그리고 대구는 대구라는 지명이 되겠죠? 그리고 마침표로 끝나니까 평서문을 만들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동사가 go랑 did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not이 있으니까 did는 조동사로 써서 부정문을 만들어주고 동사 go는 본동사로 써주는 것이죠? 자, 그럼 문장을 하나씩 완성해보죠. 그럼 동사가 go가 될 거니까 가다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명사 sister겠죠? 그리고 부정문을 만들어야 하니까 조동사 did와 not을 함께 써서 did not 그리고 다음에 동사 go가 오면 되죠. 그래서 sister did not go 여기까지 문장이 완성됩니다. 다음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to와 대구가 함께 오면 되겠죠? to 대구 다음엔 yesterday를 써서 sister did not go to 대구 yesterday 이렇게 되는데 아직 my가 남았죠? sister 앞에 붙여서 my sister 나의 누나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정리하면 my sister did not go to 대구 yesterday 이렇게 되고 뜻은 내 누인은 어제 대구에 가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정답 들어보세요. my sister didn't go to 대구 yesterday 다음 4번 present made me the happy furry 이런 단어들이 있네요. present 는 명사로 선물 이런 뜻이고 made 는 동사 make의 과거형이죠? me 는 아이의 목적격이니까 나를 이런 뜻의 대명사고 너는 정관사죠? happy는 형용사로 행복한 기쁜 이런 뜻이고 very는 매우 아주 이런 뜻의 부사가 되겠죠? 다음에 마침표가 있으니까 역시 평소문을 만들면 되겠어요.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동사 make를 오형식 동사로 써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런 문장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주어부터 써보죠. 주어는 명사나 대명사가 적당한데 대명사 me는 목적격이니까 주어가 될 수 없고 선물이라는 명사 present 가 주어로 와야겠죠? 다음 동사로는 made를 쓰고 나머지 me와 happy는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되겠죠? 즉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게 만들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present made me happy 선물은 나를 기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네 자 이제 정관사 너랑 부사 very가 남았죠? 정관사 너는 명사 present 앞에 써서 the present 이렇게 되고 very는 형용사 happy를 꾸며주면 되겠죠? 정리하면 the present made me very happy 그 선물은 나를 매우 기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정답 확인해보세요 다음 마지막 5번 us go the let movies to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죠 us 는 위의 목적격으로 우리를 이런 뜻이고 go 는 동사로 가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정관사 너가 있고 let 은 동사로 뭐뭐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movies 는 명사로 영화 이런 말이고 to 는 전치사죠? 5번 문제의 포인트는 let us 동사 원형 즉 간접 명령문을 써주는 거죠? 뜻은 우리를 뭐뭐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었죠? 그럼 문장을 완성해보죠? 간접 명령문이니까 주어는 없고 바로 let us 로 시작하면 되겠죠? 다음에는 동사 go를 넣어서 let us go 우리를 가게 해주세요 어디를 가게 해달라는 거죠? movies 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영화 보러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겠죠? 원래 go to the movies 는 영화 보러 가다 이런 뜻의 수거죠? 차례로 to the movies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리하면 let us go to the movies 뜻은 우리 영화 보러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let us 를 줄여서 let's go to the movies 이렇게 하면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이런 권유나 제안이 된다고 앞에서 했었죠? 차이점 주의해서 알아주세요 자 그럼 정답 들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3번을 다 풀어봤죠? 다음 4번 문제는 틀리기 쉬운 영어 철자에 관한 문제인데요 문제를 풀면서 몰랐던 단어는 이번 기회에 꼭 외우고 넘어가야겠죠? 자 그럼 함께 볼까요? 4번 다음 단어 중 영어 철자가 틀린 것을 지적하고 바르게 고쳐라 먼저 1번 1번은 picture 그림이란 뜻이죠? 스펠링은 p-i-c-t-u-r-e 이렇게 쓰고 picture 이렇게 읽죠? 1번은 맞게 썼네요 다음 2번 13 13 이런 말인데 스펠링이 t-h-i-r-t-e-e-n 이렇게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스펠링이 t-h-e-r-t-e-e-n 이렇게 i를 i로 잘못 썼네요 정답은 2번이 되고 i를 i로 고쳐주면 되겠죠? 정답 나왔지만 나머지 단어도 보고 넘어가야겠죠? 다음 3번 thirsty 목마른 이런 뜻의 형용사죠? 이건 맞게 쓴 거죠? 스펠링이 t-h-i-r-s-t-y 이렇게 되고 thirsty 이렇게 읽죠? 그럼 네이티브 선생님들의 정확한 발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죠? 들으면서 함께 따라해보세요 다음 2번 1번은 friend 친구 라는 뜻이죠? 스펠링은 f-r-i-e-n-d 이렇게 쓰고 friend 라고 읽죠? 1번은 맞게 썼네요 다음 2번 minute 시간의 단위 중에서 분을 말하죠? 발음이 minute 이렇게 되니까 철자도 m-i-n-i-t-e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정확한 철자는 m-i-n-u-t-e minute 틀리기 쉬우니까 꼭 주의하세요 정답은 2번이 되고 n 다음에 아이를 u로 고치면 되겠죠? 다음 3번 parents 부모 이런 뜻이죠? 부모님을 가리키는 단어 parents는 p-a-r-e-n-t-s 이렇게 쓰고 parents 이렇게 읽죠? 3번도 맞게 쓴 거죠? 자, 그럼 네이티브 선생님의 정확한 발음으로 다시 들어보세요 다음 마지막 3번이죠? 1번은 young 어린 젊은 이런 뜻의 형용사죠? 스펠링은 y-o-u-n-g 이렇게 쓰고 young 이렇게 읽죠? 1번은 맞게 썼고 다음 2번 invite 초대하다 이런 뜻의 동사네요 invite는 invite는 i-n-v-i-t-e 이렇게 쓰고 invite 이렇게 읽죠? 이거 역시 맞게 썼죠? 다음 3번 telephone telephone 전화 이런 명사인데 정확한 철자는 t-e-l-e-p-h-o-n-e telephone 이렇게 되죠? 문제에서는 h가 빠져있네요 ph가 f로 발음되면서 telephon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틀리기 쉬우니까 꼭 주의하세요 그럼 다시 들어볼게요 1. young 2. invite 3. telephone 벌써 28쪽을 다 풀었네요 그럼 29쪽 종합문제 5번으로 가죠 다음 5번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곳에 알맞은 것은 먼저 a라는 사람이 묻기를 did bill talk to you? talk to는 누구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다 이런 뜻이니까 빌이 너에게 얘기했니? 그러니까 b가 yes he did 그래 그가 이야기했어 여기 did는 talk to me를 대신하는 대동사가 되겠어요 다음 다시 a가 what did he want? want는 원하다 이런 뜻의 동사니까 그가 무엇을 원했는데 이런 말이겠죠? 다음 b he wanted to borrow some money wanted to 를 한번 보세요 want는 원하다 이런 뜻의 동사였는데 want 다음에 want 다음에 투 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바로 오는 빌리다 이런 뜻의 동사고 some money 할 때 some은 약간의 이런 뜻이니까 그는 약간의 돈을 빌리기를 원했어 이런 말인 거죠 또 a가 what did you say? say는 말하다 이런 뜻의 동사니까 그래 너는 뭐라고 했니? 그 다음에 b하고 빈칸이죠 b가 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a가 that was nice of you 이렇게 말하죠? that was nice of you 는 그거 참 잘했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냥 문장째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어떤 대화가 오갔죠? 빈이란 사람이 b에게 돈을 조금 빌리려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a가 b에게 what did you say? 돈 꺼달래서 뭐라고 말했니? 이렇게 물었고 b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a가 그거 참 잘했구나 이렇게 말했죠? what did you say? 에 대한 대답은 I said 나는 뭐뭐라고 말했어 이렇게 되겠죠? 문제를 보면 3번만 빼고 모두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3번 역시 said의 현재형 say가 쓰여서 시제가 현재일 뿐인 거지 모두 같은 구조예요 우리 그럼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4번부터 보면 I said I would borrow some money from him I said 내가 말하기를 I would borrow some money borrow는 빌리다 이런 말이니까 내가 돈을 좀 빌리고 싶다 from him 그로부터 즉 그에게서 이런 말이니까 정리하면 나는 그에게서 돈을 약간 빌리고 싶다고 말했어 이런 말이죠? 지금 B인 내가 돈을 빌리는 게 아니죠? 그가 B인 나에게 돈을 빌리는 거니까 4번은 내용이 잘못됐죠? 다음 3번 I say I will lend him some I say 나는 말한다 I will lend him some lend는 바로의 반대말이죠? 빌려주다 이런 말이니까 내가 그에게 돈을 좀 빌려줄 거라고 정리하면 나는 그에게 돈을 약간 빌려주겠다고 말한다 이런 말인데 내용상으로는 자연스럽지만 본문의 의문문의 D들을 보니까 시제가 과거죠? 과거로 물어보면 과거로 답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3번도 안 되겠죠? 여기서 바로와 lend 비교해서 잘 알아두세요 바로는 돈을 빌리는 거고 lend 는 돈을 빌려주는 거죠? 헷갈리기 쉬우니까 꼭 주의해서 알아두세요 다음 2번 I said I would lend him any 3번이랑 같은 내용의 문장인데 시제도 said 과거로 맞게 썼네요 그런데 any가 틀렸죠? 긍정문에서는 약간의 다소의 이런 뜻으로 any를 쓸 수 없고 some을 써야죠? any는 부정문 의문문 if로 시작되는 조건문의 문장에만 쓸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데요 I said I would lend him some 나는 그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했어 some은 some money를 말하죠 문장에서는 모두 money를 생략해서 쓰고 있죠 빌리다와 빌려주다 이런 반대말 관계에 있는 동사 borrow or lend 헷갈리기 쉽겠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알아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죠? 종합문제 6번으로 갈게요 다음 영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라 그럼 한 문장씩 해석해보죠 I have a friend in the country country는 나라, 국가 이런 뜻도 있고 시골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문맥상 나는 시골에 친구가 하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죠? 다음 His name is Bill 그의 이름은 빌이다 He often comes to visit us 그는 often, 종종 comes to visit us Visit는 방문하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를 방문하러 온다 Last Sunday Last는 지난 이런 뜻의 형용사니까 지난 일요일에 I went to his house Went는 go의 과거죠 나는 그의 집에 갔었다 Jack and Mary went with me Jack과 Mary가 나와 함께 갔었다 But my sister Jane did not go blank Because she was ill But 그러나 My sister Jane, 내 누이인 Jane은 Did not go, 가지 않았다 Because, 왜냐하면 She was ill 그녀는 아팠기 때문에 즉, 나의 누이 Jane은 아파서 가지 않았다 여기서 My sister와 Jane은 같은 사람을 말하죠? 이런 걸 동격이라고 불러요 다음 Bill took us to his school Take A to B 하면 A를 B로 데려가다 이런 말이었죠? Bill은 took us 우리를 데려갔다 To his school 그의 학교에 즉, Bill은 우리를 그의 학교에 데려갔다 It was a large school Large는 큰 이런 뜻의 형용사니까 그것은 큰 학교였다 We played tennis there Played tennis Play plus 운동경기는 운동경기를 하다 이런 뜻이었죠? There는 거기서 이런 말이니까 우리는 거기서 테니스를 쳤다 We had a very good time Have a good time은 재미있게 보내다 즐겁게 지내다 이런 뜻의 관용 표현이니까 우리는 매우 즐겁게 보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별로 어려운 거 없었죠? 앞에서 배운 수거나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무슨 내용이었죠? 주인공인 아이가 잭과 메리와 함께 시골에 사는 친구 B를 방문하는 이야기죠? 그럼 읽은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죠 먼저 1번 밑줄 친 A 문장에 went to and with 사이에 생략된 말은 밑줄 친 문장을 다시 보면 Jack and Mary went with me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앞에 문장은 Last Sunday I went to his house 지난주 일요일에 나는 그의 집 즉 나의 시골 친구인 빌의 집에 갔다 이런 내용이죠? 잭과 메리도 나와 함께 그곳에 갔다 이런 말이니까 그곳은 빌의 집이 되겠죠? 답은 2번 To Bill's house 가 되겠죠? 정답이 아닌 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죠 1번 To my house 나의 집에 3번 To the school 학교에 4번 To Jane's house Jane의 집에 역시 정답은 2번이죠 다음 2번 비의 공란에 알맞은 말은 어느 것인가? 위에서 비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면 But 그러나 My sister Jane Jane did not go blank 나의 누이 Jane은 가지 않았다 Because she was ill 그녀는 아팠기 때문에 여기서 Jane은 빌의 집에 가지 않았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를 보면 1번 There 거기에 2번 Here 여기에 3번 In the country 시골에 4번 School 학교에 비대집에 여기에 해당되는 말은 없네요 대신에 앞에 비대집에 간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답은 1번 네어가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3번과 4번은 내용상으로도 어색할 뿐만 아니라 3번과 4번의 전치사 인과 앳은 동작 고와는 같이 쓸 수 없죠 즉 Go in the country 또는 Go at school 이런 말은 없죠 이 점 참고하세요 다음 3번 밑줄 친 C문장에서 어스는 몇 사람인가 밑줄 친 C문장을 보면 Bill took us to his school 빌은 우리를 그의 학교로 데리고 갔다 이런 문장인데 여기서 우리는 빌의 집에 놀러간 사람 모두를 가리키죠 즉 앞에 있는 문장에 나온 I 나와 Jack Mary 이렇게 되고 J는 아파서 가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어스는 세 사람이 되겠죠 정답은 세 명이 되겠어요 다음 4번 밑줄 친 C문장을 해석하여라 이건 독해를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했죠 Bill took us to his school Take A to B 하면 A를 B로 데리고 가다 이런 뜻이었으니까 Bill To cause 우리를 데리고 갔다 To his school 그의 학교에 정답은 Bill 우리를 그의 학교에 데리고 갔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Take A to B 잘 알아 두세요 마지막 5번이죠 밑줄친 D 문장을 해석하여라 We had a very good time Have a good time 은 즐겁게 보내다 이런 뜻 이라고 했죠 정답은 우리는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드디어 3장 종합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땠나요 3장을 공부하는데도 앞에 1,2장에서 배웠던 단어나 수거 그리고 문법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복습을 안 하면 안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닥터짱 선생님과 4장 구하절에 관한 기본 문법 설명을 공부하고 저는 그 다음 시간 4장 연습문제에서 다시 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